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앙84가 여성 혐오 논란 후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다. 기앙84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날이 습하다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기앙84는 상의를 탈의한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반려묘를 안고 쪼그려 앉아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처연해 보이는 자태가 돋보여 눈길을 끌었다. 기앙84는 최근 자신이 연재 중인 웹툰 복화광으로 인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여자 주인공이 마치 성관계를 도구삼아 취업에 성공했다는 뉘앙스의 그림을 그려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화광 연재를 중지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기앙84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그는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도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결국 기앙84가 출연 중인 mbc에는 라훈자산다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도 나왔다. 이에 기앙84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2주간 녹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앙84의 sns 게시물은 논란 이후 17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나 혼자 산다 복귀를 앞둔 암시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